안녕하세요 김행손입니다. 오늘은 왼손 코딩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왼손 코딩의 주 컨텐츠는 토크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토크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크 영상의 주제는 코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강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도 가끔씩 할 예정이고요. 김행손의 왼손 코딩은 예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코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을 위한 채널이에요. 애초부터 개발자나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다. 개발자가 밟는 정석적인 커리큘럼을 밟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즘 다른 채널들 많거든요.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파이썬 개발자가 아니에요. 파이썬 잘하지도 않고요. 코딩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기적인 업로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토크 컨텐츠는 일반인들이 코딩을 배우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컨텐츠의 제목은 김행손의 이런저런 생각들입니다. 줄여서 김희생. 제가 이 컨텐츠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바로 코딩 포기자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컴퓨터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까지 코딩을 싫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생전 처음 코딩을 접해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 그 어려웠던 경험을 살려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가끔씩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외손 코딩의 방향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조금 더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코딩을 공부하시다가 어려웠던 점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